피씨 오 뭐지? 어 그냥 물고기네 어 되게 평범하네 어 역시 이름이 다양한 물고기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참치 뭐죠? 아 이 두 종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 종류를 모르는데 이건 알아요 어 이거 뭐죠? 가자미 아닌가요? 가자미? 어 와 대박이에요 어 완벽합니다 어 가자미가 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가자 가자미 어 내가 갔나 가자미 음 느리죠? 너무 느리네요 바로 바꾸겠습니다 별로네 어 얘는 왠지 빠를 것 같다 이거 가자 와 이렇게 생선이 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느려? 원래 이거밖에 안 돼 속도가? 어 가만히 있어봐 야 조금 재밌게 합시다 너무 느리니까 패스트 런을 겁시다 아 패스트 스윙 이러면 이제 아 똑같네 잡아먹히는 강 아니야?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? 너무 별로 볼 게 없네 야 여기서 이런 거 고르면 어떻게 돼? 얘는 뭐 날라다닐 수 있어? 여기서 독수리 고르면 어떻게 돼? 아니야 닭이 사는데 왜 닭이 사는데 왜 독수리가 죽어? 닭이 사는데 왜 닭이 사는데 왜 독수리가 죽지? 어 저 희한하다 야 닭이 사는데 왜 독수리가 죽어? 어 어이없네 아니 숨 다 안 잤어 내가 확인했지 어 좋았어 아 돌핀 조졌어요 오 야 돌고래 초음파 소리 어떻게 된거지? 어어 기멋지 귀엽죠? 어어어 잠만 시간을 좀 바꿉시다 시간이 너무 밤이에요 좋아요 아 정말 지금 평화로운 그런 어 와 밑에 산호들도 있네요 와 대박이다 오 여러분들 바다 구경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돌고래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계십니다 와 저건 뭐 미역인가? 해초도 있는거 같죠? 어 그러네 한번 위로 올라가보자 돌고래 수면 위로 점프되나? 해봅시다 어 아 위로 못 올라가 어어 위로 위로 조금 올라가지는거 같아요 더는 안 올라가집니다 어 버튼이 있나? 아 버튼이 안 돼요 안 나와요 아쉽습니다 어 못 올라가네요 어 오 야 되게 멀리 온거 같아 지금 어 되게 멀리 온거 같은데 뒤가 없는데 뒤가 없는데 뒤가 안 보이는데 되게 깊이 온거 같은데 다른걸로 바꿔봅시다 이거 이것도 물고기 와 이거지 얘들아 크으 오 야 조졌다 와 이거다 얘들아 와 야 완전 그림이야 완벽한 고래다 완벽한 고래죠 엄청나게 크네 친구들 못 만나나? 야 자동차 빵빵버튼 뭐냐? 그거 하면 왠지 소리 날거 같은데 잠시만 이거 너무 일로 가면 안되고 뒤돌아가자 응 돌아 돌아 뭐야 아 돈다 돈다 되게 느리네 도는게 음 잠깐만 돌고래가 턴이 없는데? 어? 야 돌고래가 턴이 없어 돌고래 뒤로 못가 돌고래는 강제 턴 해주겠습니다 아 돌고래란다 고래 이걸라면 왠지 턴할 수 있을거 같은데 아 얘는 턴이 되네 어 얘는 턴이 돼 야 얘는 턴이 되는데 쟤는 안돼 쟤는 그냥 끝까지 가는거네 어 그 완전 고래 아 범고래샷 옛날 옛날 범고래 내가 좋아했지 범고래샷 범고래샷 이거 공격하는 버튼인거 같은데 이거 이게 뭔가 흐려 흐려 공격하는 버튼인거 같은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고래 올라갑니다 점프 아 아 안됩니다 어 아 살짝 됐어요 어 살짝 됐어 살짝 살짝도 되네 어 좋아요 다음 동물 가봅시다 다음 동물은 그 다음에 씨굴 이거 뭐였지 아니 쟤넨 씨 아니 쟤넨 왜 물고기들 사이에 껴있어 자 다시 갑시다 어 아니 물고기들 사이에 왜 껴있어 어 나이치 왜이래 야 이렇게 이렇게 비가 올 때 과연 우라는 어떨까요 크으 고요하네 음 고요해 시간만 저걸로 만듭시다 어우 천둥번개 치는건가 저 반짝거리는거 같기도 하죠 그런거 같습니다 씨굴 뭐야 왜 씨굴인데 왜 죽어 아 갈매기야 갈매기 아 아 갈매기야 아 씨굴이 갈매기였어 아 이럴 수가 아 나는 씨를 들어갔길래 당연히 믿었지 아 어이없네 진짜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망치상어 어 이거에요 아 공격하는 키 당연히 있어요 바바라지 바바라지 나지나지 바바라지 바바라지 응 됐어 응 가자 바바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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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 바바라지 바바라지 아니 뭐 먹을만한거 없나 아 저렇게 작은건 안먹어질것 같지 않냐 코르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쟤네들 뭔가 큰 놈 큰 놈들이 있어 됐어 좋아졌 빠밤 빠밤 야 이게 이거밖에 안돼 시속 이거밖에 안돼 너 왜이렇게 느려 터졌어 어 빠밤 어 이 핏빛은 뭐지 노을인가 아 저기 딱 보니까 저 돌고래 같은데 저거 스읍 아 저 돌고래 저거 아 저 돌고래 엄마 죽여야되는데 스읍 아 한번 가봐 자 따라가 봅시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게 조금 느껴지네요 두 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가고 있어요 야 야 음 아 야 뭐 보인다 야 보인다 야 보인다 보인다 뭐죠 누구죠 아 돌고래 같죠 어 돌고래에요 안녕 반가워 돌고래 에이 슥슥슥 자 지들끼리 일단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어 지들끼리 일단 도망가는 것 같아요 살려고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어 야 페이크 오져요 지금 어 일부러 좌우로 흔들어내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나 어 야 지금 보니까 얘보다 훨씬 더 코너링이 좋네요 어 자 아 까비 어 절로 가면 너도 죽을텐데 물 밖이어서 야 나를 도 어 따돌려놓고 어딜 또 도망가니 자식아 자 따라가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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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돌고래가 꼬리질이 나하고 완전히 달라 개빨로 상우가 이렇게 느려 터졌냐 상우 쏜살같이 오지 않았다 자 자 잠깐만 얘는 왜 자꾸 나는 해변가를 유도를 하니 혹시 돌고래 머리가 좋죠 날 나가기 위해서 죽이려고 머리 좋은 놈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변가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어 어 해변가로 가는데 어 저 죽을텐데 저거 어디갔죠? 우와 야 이거 완전 해변가 쪽으로 갔죠? 어디 이씨 어 이거지 바바바바바 지금 cej 근데 눈이 정확하게 생각복든 아주 다음은 다음은 피그 어? 샤크타이거 우와 죽였다 어 야 이거네 야 이거 개빠르네 야 속도가 달라 야 속도가 달라 완벽해 야 속도가 달라 속도가 달라 와 물살 생기는구만 어 얘로 갖춰져야 된다 어 얘로 갖춰져야 됐어 얘로 갖춰져야 됐어 얘로 야 완전 그림이었죠 방금 빠빠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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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 왠지 근데 어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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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쳤나 왜 왜 아니 아니 이건 어이없네 아 이거 좀 사기인데 아 아 식사시간이었는데 아 아니 배 공격기 눌렀더니 나가져서 죽었죠 Jahr Balbo